안녕하세요. 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준장입니다. 오늘 배울 문법은 이해입니다.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사용하고 의미는 아니오입니다.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 보세요. 아なたは先生ですか? 당신은 선생님입니까? 아니오.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. 여러분은 학생입니까? 아니오. 저희는 학생이 아닙니다. 아는 사람은 의사입니까? 아니오.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. 다나카산은 회사원입니까? 아니오. 직원이 아니에요. 미나미씨는 회사원입니까? 아니오. 회사원이 아니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회사원입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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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